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벨벳스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까보자 우와 야 나 선제공격으로 20원 잘 빨았거든? 이거 이득인가? 이러면 벨벳스랑 차이 좀 심하게 나겠네 큰일났네 박u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우딜 까불고 있어 금방지게 큐! 아이구 까비 나이스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구리 당했습니다 뭔가 내가 엄청나게 뿔뿔뿔뿔 싸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 야 얘 노플인데 야 여기가 와드였어 이건 저도 지금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될라나? 너무 뻔한 겐킹인데 이 뻔한게 가능하네 그럼 좋지 그럼 좋지 나이스 야 이거 어 얘 좀 많이 무서운데? 어 근데 이거 다 같이 가면은 일단 침묵 걸어놨거든? 같이 걸렸으니까 어쉐도 같이 들어오지 않나? 쟤는 안 걸렸네? 어쨌든 이득 이득 어 에이 그저 아니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흐흐흐 흐흐흐 아 근데 공포 걸렸어 나이스 아 진짜 얼마나 싫을까 흐흐흐흐 잠깐만 나 700원인데 최대한 오래 때리긴 했어 그 바론 가면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알리스타라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힘들어 알리스타 말고 다른 서포터였으면 진작에 게임 끝났을텐데 슬로우는 걸어놨는데 공포 걸어놨거든 침묵도 걸어놨어 야 여기 어디서 가고있지 야 이 미친 챔프 흐흐흐흐 와 와씨 오우야 쥬쥬 캐리 끝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마카오이 상대로 갈게요 확실하게 등 가자 가보자 흐흐흐흐 침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마오카이 1렙 W 배웠는데? 아 근데 나 전멸 빠진 건 좀 크긴 크다 아 진짜 아깝다 아깝게 나이스 야 이거 바로 쓰는 살기감지에서 집에 갔네 똑똑한데 오케이 이득 나이스 바텀이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압 나쁘진 않네 아 이거 이기는 라인이 마땅히 없어서 게임이 조금 빡세긴 하네요 제발 야 그걸 죽으면 어떡해 어 이거 묵자 아 저거 안 죽었어야 딱 베스트인데 가비 10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가버려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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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5초 5초 6초 5초 5초 잘 안드네 아 야 저걸 휴강타를 못이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오카의 궁 딱 써지니까 약간 쫄았던 것도 없지는 않아 아 이게 날라가서 이니쉬를 오는 애가 둘이다 보니까 쉽게 날라가지 못하겠네 약간 이니쉬 여는 범위가 뻔하다고 해야 되나 제발 아 진짜 못싸웠다 이거 어떡하니 아 아 쟤네 진짜 싸움 캐릭터가 너무 좋다 아 이거 마오카이가 날 먼저 때린 줄 알았는데 요네가 먼저 때렸었네 까비 나이스 야 이러면은 2대 2교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이스 침묵 걸어놨어 나이스 오우 얘들아 나이스 진짜 잘 싸웠다 아 잠깐 나 묶였어 와 야 잠깐만 어 나 트리플킬이야? 어떻게 또 잘 싸웠네 일단 얘 죽이고 공포쿨 요네 없으니까 딱히 시비를 잡으래도 없긴 하거든요 침묵 걸어놨는데 마귀 체제 야 바텀 듀오가 서로 안주고 놔주는 건 좀 귀한데 근데 나 잘했네 잘했나? 잘했으니까 받았겠지 끝 불에서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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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